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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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야... 이... 우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와... 어디 갔을까, 안 끝났어? 썰었다, 썰었다. 썰었다? 썰었다, 썰었다. 새로운 표현이야, 요즘. 썰었다, 썰었다. 저걸 찐지하진 걸 어떻게 꿰맬 수가 없는 무대예요. 그렇죠, 그렇죠. 봉합이 안 되네요, 이게. 한번 꿰매러 가보겠습니다. 오 오 오 오 와 멋있어 지금 섹시했어 너무 멋있었어요 섹시했어요 아 너무 섹시했어요 허각 씨 형 난 안 될 것 같아 갈 수 있어 ну 나 좀 잡아줘요 형 허각 알아 많이 해봤잖아 그래도 이맘별 씨가 꽤 맨다는데 옆에서 도움 좀 줘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박기훈 씨, 또 우리 브루의 댄싱 머신으로서 이 무대 어떻게 보셨는지? 베베분들의 춤을... 제가 저 사이에서 춤을 추지 않았습니까? 센타에서 췄어요! 저에게 이런 영광을 주신 락키분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언젠가 박기훈 씨도 저런 정도의 퍼포먼스의 무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언젠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 가능하죠. 그럼요, 멀지 않았습니다. 박기훈 제일 잘 나가 그리고 저희가 끝까지 함께하고 싶지만 바로 가서 또 스케줄이 있어서 뮤지씨가 좀 아쉽게도 지금 막차를 타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출산에서 막차를 타고 올라가야 되죠. 보니까 이제 알겠어요. 뭘 알겠어요? 여기에 분위기 아니면 마피. 앞으로 무대를 어떻게 끌어가는지 오늘 공부를 정말 많이 하고 갑니다.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 못지않은 좋은 공연을 공부해서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한번 연습해서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뭐 멋져가는 미안함이 있다면 모창 우리 뮤지씨의 트레이드마크 모창 퍼레이드를 하면서 퇴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동률씨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률씨. 우리 둘이 너무 어선사오 임재범씨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에 나가고 싶어요. 이스만씨 너무 감사해요. 저릴 떠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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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